향년 85세로 별세한 박종환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연결식이 서울신물로 축구회관에서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열렸습니다. 연결식에는 고인의 유가족을 비롯해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협회 임원,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황선홍 감독 등 70여 명의 축구인이 참석했습니다. 지난 1983년 멕시코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 한국을 피파주간대회 첫 4강으로 이끌었던 고 박종환 전 감독은 코로나 후유증과 폐혈증 등이 겹쳐 세상을 떠났습니다. 멕시코 대회 4강 신화를 함께했던 제자 신현호 고려대 감독은 추모사를 통해 박 전 감독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며 고인을 기렸습니다.